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안녕하세요 스트라이키즈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디스패치 촬영 현장인데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패키지 인생으로 돌아가는데요. 앨범 어떤 가슴인지 혹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저희 리패키지 앨범 인생은 신메뉴에 이어 좀 더 화려하고 퍼포먼스적인 분위기로 가져온 파티 분위기의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화보 촬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요. 백두어로 삼행시를 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만 가지 매력을 가진 스트라이키즈의 도전적인 노래 어 이건 꼭 들어봐야 한다. 저희 스트라이키즈의 백두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제가 방금 되게 특별한 미션을 받았는데요. HD 포토에 쓰일 기사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하라는 그런 미션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백두어다 보니까 저희 가사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똑똑똑 엔진이가 왔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 스트라이키즈 펠릭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리패키즈 인생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이번 인생 리패키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스테이한테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